한 발 더 깊이 깬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2월 20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 d-50 총선이 정말 딱 50일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기자회견이 열리고요. 열린다고 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열리는 상황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 뉴스 리액션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화요일이 뉴스 리액터 김준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50일 남았는데 뉴스가 아직까지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역대급 총선이다. 역대급 선거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놀라지 말자. 하루하루가 놀랍다. 부지런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지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볼까요. 개혁신당 통합 11일 만에 결별. 네. 결국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개혁신당과 결별을 선택했네요. 네. 새로운 미래라는 당명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이 통합 11일 만에 쪼개진 건데요. 오늘 이낙연 대표는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의 설명을 좀 종합해보면 새로운 미래는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을 좀 지우고 천하람 이원욱 최고위원을 들이려고 일찍부터 기획했다. 그래서 2월 9일 당시 합의를 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관위원장으로 김종민 전 위원장을 데려오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낙연 대표의 워딩을 좀 살펴보면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민주당 내 공천 파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당 구상이 좀 미묘하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적으로 합당을 완수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사질 말씀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이낙연 대표로 인해 좀 개혁신당의 정책 결정 속도가 늦어진다는 점과 그러니까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입당을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만큼이나 갑작스러운 결별이었는데요. 오늘 새로운 미래 기자회견 현장에서 좀 어제 최고위에서 퇴장한 이후에 좀 이준석 대표와 추가로 이야기 나눈 건 없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나는 없다라고 했고요. 김정민 최고위원은 이원욱 의원하고 통화하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생각을 고치겠다는 자세 없이 국민에게 노력을 했다 정도를 보여주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은기 기자 말대로 통합만큼이나 갑작스러운 결별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 말부터 좀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노출되긴 했었는데 이런 상황 좀 예측하셨나요 일단은 강력하게 제3지대 통합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한 건 아닌데 아니 이게 다 김준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댓글에 벌써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이게 다 김준일 때문이다. 제 정치적 영향력이 그렇게 컸나 그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이제 잊으면 안 되는 거가 있어요. 막 각 정당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 지지율이 오르고 이렇게 여론조사 분석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지율의 총합은 10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투표율이 어떻게 됐든 뭐가 됐든 지지율의 총합은 100%고요. 몇 개의 정치 세력이 나오든 결국은 합계가 10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난번 총선 의 기준으로 하면 미래통합당이 33.8%를 가져갔고요. 지금 국민의힘 네.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이 한 33.4% 정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양대정당이 3분의 1씩 가져가고 나머지가 3분의 1 정도로 여러 정당이 그때 이제 정의당이 10% 그리고 국민의당이 이제 안철수의 국민당이 한 6점 몇 퍼센트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5.4% 그리고 나머지는 봉쇄조항 3%를 못 넘어가지고 그게 한 다 합쳐서 10%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3지대의 기획은 어쨌든 여러 정당이 이미 이번에 많이 나왔다라고 본다라면 다 합쳐서 100%예요. 이게 여러 정당이 쪼개지면 그만큼 이제 분모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박성민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도 얘기를 했던 거고 제3지대에 합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구를 돌파하려면 특히 비례정당만 하려면 불가능 그러니까 이렇게 3석. 성공하기 쉽지 않다. 2석 이 정도까지는 가져갈 수 있지만 지역구를 지금 돌파하겠다라는 것들이 다 각 정당의 제3지대 목표였다라면 합치는 건 불가피했다라는 거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안 된 거죠. 누가 원인을 따지고 그건 의미가 없고 일단은 이준석 대표는 둘 다 치명상 이라기보다는 내상을 많이 입었어. 이건 루즈루즈 게임이 결과적으로 돼버렸고 두 사람이 이제 입은 어떤 내상은 한 사람은 이낙연 대표는 소위 말해서 리더십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칙과 상식을 포함해서 여러 정파들이 다 들어갔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4대2가 됐잖아요. 네. 소수파가 됐죠. 결국은 그 정당에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준석을 더 택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홍천도 그렇고 이를테면 다 이준석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낙연의 리더십은 도대체 발휘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새로운 미래로 가 가지고 예를 들면 민주당 사람들이 탈당한 걸 받아들였을 때 이낙연을 간판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약간 물음표가 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확장성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손학교랑 싸우지 안철수랑 싸우지 윤석열이랑 싸우지 인요한이랑 싸우지 누구랑 싸우지 다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나름의 명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원칙이 있었는데 가장 이준석에 타격을 입은 건 더 이상 확장성이라는 게 조금 되게 애매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얘기를 했던 게 공정한 경쟁이에요. 공정한 경쟁은 뭐냐면 어쨌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붙어보자라는 게 본인의 책 제목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배복주를 배제하는 과정이 이게 공정한 경쟁에 본인이 얘기했던 게 원칙에 부합했느냐. 본인이 내부총지라는 당대표라고 해서 배제됐잖아요. 본인은 많이 억울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저항하면서 정당성이 있었는데 본인이 당권을 쥐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에서는 배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공정한 경쟁이 제가 보기엔 아니고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박경석하고는 왜 전 장룡이라는 걸 토론을 했냐 배제를 해버리지 그때는 자기는 자신 있으니까 토론 을 했다라는 건 이번에는 토론 안 하고 배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의 가치 그동안 얘기했던 가치가 이미 공정한 경쟁 그리고 자유주의자라는 가치가 훼손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아무도 사실 귀담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간판으로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준석 간판으로 계속 가는 게 맞을까 아마 개혁신당이 아마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실제로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다고 저도 오늘 들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루즈루즈 게임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제3지대가 다시 잘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는 그러니까 저쪽은 민주 뒤에 얘기하겠지만 민주당은 지금 공천 파열을 세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탈당하시는 분들을 꽤 영입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낙연 간판으로 조금 되겠느냐 사실은 더 좀 굵직한 인물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이건 아예 그냥 하는 가능성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탈당을 해 가지고 이분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좀 가능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됐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은 이제 지역구 돌파는 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가능성 영역이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개혁신당에 제가 좋아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천아람도 있고 뭐 허우나 의원도 제가 좋아하고 그러는데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비례정당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준석이 2번 받고 허우나가 1번 받고 뭐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지역구 이제 돌파하는 건 이제 힘들어졌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비례 받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냉정한 지금 d-51 상황에서의 김준일 평론가의 평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민주당 이야기 하셨는데 두 번째 뉴스 키워드가 민주당 관련이죠. 네. 민주당 하위 20% 대부분이 비명.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박용진 윤영찬 의원이 이제 자기가 하위 10% 평가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의정활동평가 하위 10% 평가 를 받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 를 통보받았다고 밝히면서 이 치욕을 공개한 이유는 민주당이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경각심을 갖기 바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10%는 경선에서 득표수 30%가 감사한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경선 탈락 가능성이 높지만 박용진 의원은 경선을 이어가 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윤영찬 의원도 하위 10% 를 통보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총선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정체불명 여론조사 비선공천 의혹 어제 하위 20% 명단 중에 90%가 비명계라는 tv조선 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공천 학살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건 어느 시기에도 보지 못했던 거다. 이런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하위 평가를 받은 분들은 불만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 이를 두고 친명 반명을 나누는 건 갈라치기다. 하위 평가자들의 당연한 불만을 내부 분열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입장을 냈지만 좀 반발은 진화될 여지가 현재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네. tv조선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 임혁배 공관위원장 이 이거 나만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일정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라는 사실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보이는데 내일 선거하면 민주당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평가하세요 이게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상승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격차가 거의 20%포인트 차 나거든요 아직도. 보통은 일반적이면 이런 상황에서는 여당이 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선거를 치르다면 민주당이 예를 들면 2016년에 123 대 122로 한 석 차이로 이겼던 것처럼 그 정도의 가능성을 좀 더 배팅 하는데 저는 뒤로 갈수록 공천 파동 이 커질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 민주당이 위험하다라고 볼 것 같고 최근에 김경률 비대위원 방송 와가지고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배삼용 같다. 배삼용이요? 이거는 그런데 비하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옛날에 퀴즈대회를 이제 코미디인데 퀴즈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배삼용이 이제 부절을 누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저쪽에서 다 누르면서 계속 감점을 당하는 거야. 배삼용은 이렇게 빨리 하려다가 못하고 못하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1등 배삼용 1등 그리고 이제 우승하는 그런 코미디를 자기가 봤다라고 하면서 지금 딱 이 상황이 정치 상황이 그렇다. 국민의힘이 딱히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민주당하고 제3지대가 지금 같이 계속 오답을 누르면서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지금 2012년의 모델이 될 것이냐 2016년의 모델이 될 것이냐 기록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공천 갈등은 어느 정도 관리의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부족한 게 있는 게 하나는 캠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지금 한동훈이라는 존재감만 있었고 한동훈이 뭐를 얘기를 하고 민주당 거기서 반박을 하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 정원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이고 그냥 정치 퇴행적인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라 제가 했던 얘기. 이건 포퓰리즘이다. 그럼 민주당은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반응을 리액터가 리액션은 내가 할게. 리액션 내가 여기 나와서 리액션을 하고 있잖아. 왜 그걸 민주당이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 개혁의 청사진이 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있나 나는 좀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 민주당 체제에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청사진이 있기는 할까 정권 심판론과 명군백 빼놓고는 김건희 싫어하는 거 빼놓고는. 그래서 이게 보통 2016년에 했을 때는 문재인 대표가 본인이 희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문에 자기 희생 같은 거 있었잖아요. 대표직도 내려놓고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왔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나오고 그래서 친노 패권주의의 어떤 그런 어떤 정서를. 국회의원 날리고 이해찬 의원 날리고. 그러니까 주류들을 좀 날리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득권이라는 민주당은 왜 기득권이 없고 국회의원은 기득권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예를 들면 세비 같은 거 영국처럼 외부에서 결정하게 해라. 의원들이 결정 그런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정말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좀 많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제가 보기에는. 1당을 아무것도 안 한 국민의힘이 배상룸처럼 1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옛날 이제 꽁트라고 할까요. 이제 그것까지 배우는 시간이었다. 이건 김경률이 얘기한 거라고. 또 나보고 오라고 하지마. 김경률이 얘기한 거야. 아니죠. 저 그 개그를 잘 몰라 가지고 오늘 알게 되었다는 건데요. 칸님이 뺄샘의 정치 프레임에서 민주당이 벗어나야 하는데 늪으로 계속 빠져가고 있는 모양이네요. 언론 상황이 민주당에게 호기적이지 못하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민주당의 모습이 많이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네. 윤석열 최상병 사건 보고받아. 네. 최상병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부터 유가족 동양을 보고받았다. 이런 주장이 나왔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 초기부터 유가족 동양처럼 사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박정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을 통해서 확인한 김경대 해병대 사령관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을 좀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연결식이 열렸던 지난해 7월 22일 밤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최상병 부모님이 장례를 치르고 좀 느낀 점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김계환 사령관은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해병대 김모 대령에게 부모님이 전하신 말 장관에게도 보고드렸고 여기서 부인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인께도 보고드렸다고 답장을 받았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치상방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부정해왔는데요. 오늘 군인권센터는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유가족 심경까지 보고받던 대통령이 수사 결과같이 중요한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서를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문자 정황 증거라고 보이는데요. 아니 만약에 대통령이 진짜 이 사건을 개입했다면 굳이 왜? 라는 질문이 계속 들거든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사령관을 날리면 이게 누가 제대로 1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경로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본다라면 글쎄요. 그러니까 진정한 내로남불이죠. 본인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가게 됐는지 서사를 본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잘못된 것을 본인이 바로잡기 위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걸 좌천도 내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거고 사실은 이거는 익숙히 처음 나온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미 예측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선 반영되어 있어요. 정치공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나온다고 해서 더 국민의힘이 타격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게 이제 쏙 들어간 상황이에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재점화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선거 국면에서.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정권이 정말로 이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정권이라고 한다라면 이게 언젠가는 굉장히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다. 굉장히 억울한 일이잖아요. 박정은 대령도 억울하고 최상병도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 이거는 고집의 정치다. 똥고집의 정치다. 이렇게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3년에 검사 윤석열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은기 기자가 계속 이제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으니까 정치공학과 상관없이 저희는 계속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볼까요? 중징계 mbc 칭찬받은 kbs. 네. 소위 말하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관한 방심의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방심의 전문가인 김준일 대통령님의 의견이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방심의 방송소위가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한 mbc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ytn jtbc obs 등도 법정 제재를 받았는데요. 오늘 결정된 제재 수위는 추후 방심의 전체 회의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방심의 방송소위는 오늘 mbc kbs sbs 등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한 방송사 9곳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듣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 건데요. 이날 심의는 5명의 방심의원 중에 류일인 방심의원장을 포함한 여권 추천위원 3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날 회의에서 mbc는 방심의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방심의원들이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걸로 볼 여지가 있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걸로 방송했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대통령의 모든 발언은 공적 발언이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보도한 거고 대통령실이 10시간 이상 해명하지 못해서 국격이 추락할 때까지 방치한 거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좀 kbs는 달랐습니다. 의견 진술에서 거듭 사과를 했는데요. 류일인 위원장은 kbs가 진솔하게 반성과 재발방지책을 제시했다라고 호평했고요. kbs는 tv조선과 함께 보도 뒤 사과방송을 했고 방송 내용을 수정해서 법정 제재를 피했습니다. 네. 징계받고 칭찬받고 참 상징적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주장과 주장이 엇갈려요. 이게 100% 누가 맞다 틀리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언론 보도를 하면 이를테면 정정보도문이 아니라 이를테면 입장 알려왔습니다라거나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해명했습니다라고 붙여주잖아요. 여기에 있는 방송국들이 처음에 mbc를 포함해서 다 바이든이 쪽팔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했다가 대통령실에서 10시간 뒤 이후에 이런 이런 입장이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편 이렇게 다 붙여줬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1심 판결이 난 거잖아요. 1심 판결이 그러면 대부분 확정 판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왜 부족한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치를 정정보도문관이 아니라도 아무 조치도 안 했다 모든 방송사가.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 입장까지 정확하게 지금 다 전달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나요 그러면? 저희가 귀가 지상해 가지고 바이든 잘못 들어 가지고 좀 각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거 게다가 아직 1심밖에 안 난 거예요. 2심에서 뒤집히면 이거 징계 다 해제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성급하다라고 하고. 제가 만나준 방심이 내부 직원 관계자분들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이 사안을 방심이 심의에 붙이는 것 자체가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확정 판결이 안 났는데 판결이 바뀌면 심의를 다시 바꿀 건가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심지어 1심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음성 여부는 판단을 못 한다라고 했어요. 판단을 못 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외교부의 승소의 근거가 뭐였냐면 진실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내 옆에서 들었는데 이거는 바이든이 날리면이라고 뭐 이거 얘기했다. 그래서 하여간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아직도 모호한 영역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징계는 하는 건 아니고 오늘 뭐 이정옥 위원이 바이든의 바 비읍과 날리면의 니은은 전혀 다른 말이다 라고 하면서 구강구조까지 설명을 하시면서 했다는데 네. 이건 총극이에요. 진짜 g7의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지쟁이님 심지어 저희 멤버십 가입해 계신 분이신데요. 말실수는 대통령이 했는데 왜 그걸 보도한 방송국에게 책임을 묻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좀 남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끝 장렬입니다. 네. 2월 2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안내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멤버십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구독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출연자들이 이제 저희 김준일 평론가도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마 다하지 못한 앞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오프 더 라이브로 공개하기도 하고요. 또 출연자들의 색다른 매력을 엿볼 수 있는 비하인드 컷이라고 하는 사진도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사인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개 방송 오실 거죠? 당연하죠.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다양한 멤버십 혜택들이 있으니까 저희 시사인 유튜브 김은진 뉴스인과 한 발 더 가까워지시기 위해서는 멤버십 가입도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홍보를 하면서 저희가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은 시사인의 사랑입니다. 제가 하나 잊었는데요. 멤버십 홍보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가입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소박한 시민 양선영 반석초이 sja양 이구름예 웨일w 이지쟁이 런투루인님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박성태 장성철 두 콤비와 함께하는 여의도 박장대소 시작하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서 그 사이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